박근혜 퇴준전 화이팅! 박근혜 퇴준전 당신이 물러나는 게 메리핑 청년 행동에서 준비해드립니다 박근혜 퇴준야 메리핑이야 아이들에게 선물을 박근혜의 선물을 크리스마스 하면 다들 갖고 싶은 선물을 생각하고 내년에 나는 얻었고 싶다는 소원을 빌곤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바로 박근혜 퇴준이다 라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하나, 둘, 셋! 아, 귀엽다! 하나, 둘, 셋! 그래! 학생에게 수고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